지금 밴드솔을 가지고서 나무반지 만들 것보다 크게 이렇게 얇게 켜놨어요 이게 지금 한 0.9mm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반지 만들때 붓을 발라며 어느정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만들때 붓을 발라며 어느정도 해야 되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실수한 곳까지 풀을 뜯어두는거에요. 아까 특히 마무리한 부분 여기가 잘못하고 떠버리면 안되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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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